나 그대에게 고운 향기가 되리라 프랑스 명품 조형사의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아 탄생한 천연 아로마 오일 브랜드 너른 너른해서 만들었어요 향기는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더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너른 너른해서 탄생한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천연 아로마 오일이에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천연 아로마 오일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천연 아로마 오일 영국에서 프랑스를 거쳐 무려 10년 이상을 아로마 테라피로 일한 전문가가 직접 만든 합리적 가격의 좋은 품질인 천연 아로마 오일인데요 저처럼 30대부터 40대 그리고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겠죠? 깔끔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에 좋은 품질까지 완벽한 선물세트로 추천해요 기프트 패키지는 10개의 천연 오일과 메시지 카드 천연 편백 큐브 마쇠 40g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하고 막 인공적인 그런 향이 아니에요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근 거리는 그런 향은 뭔지 아시죠? 향을 강하게 하려고 막 넣은 화학 첨가물과 지용성 오일에서 남은 기름때까지 아주 그냥 조미료 범벅 오일이기 때문에 그런 오일과는 차원이 달라요 너른 너른 에센셜 오일은 천연 향료 100%로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고품질의 원료만 사용해서 막 머리 아프고 코를 찌르는 향 없이 은은한 자연스러운 향이 강점이에요 또 수용성 에센셜 오일로 오이에 마여 물에도 잘 블렌딩되는 장점이 있다고요 어디 부어도 세척이 쉽겠죠? 까다로운 인증 확인 결과서까지 확인해보세요 너른 너른은 여러 인증을 거친 안심 제품으로 믿고 사용 가능한 제품력까지 가졌어요 우리 삶의 좋은 품질에 아름다움을 너른 너른 천연 아로마 오일로 더해보세요 우리 삶의 좋은 품질에 아로마 오일은 한 번에